그리고 핫초코 지금 잘 어울린다 핫초코 핫초코랑 너무 잘 어울려요 어? 뭐 시켰어? 난 코코아 잘 어울렸어 그냥 자고 일어나면 선물 주고 가셨어 준비했어? 편지나 완전했죠 나는 편지를 뭐 갖고 싶은지 소원을 적고 이런 양말에 넣어놓는 거야 나는 양말에 있는 거지 선물이 친구들이 다 산다가 부모님이라고 하니까 진짜 말을 안 하고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제일 매일 성한 듯 안 했어 근데 오는 거야 멈췄어요? 멈췄어 닌텐도 대박 내가 갖고 싶었던 거였어 주문을 해야 돼 야 진짜였어 수학까지 믿었어? 중학교 꽤 오래 믿었다